안녕하세요. 딥블루닷 이동희입니다. 오늘 제목은 YC와 졸업 후 3개월의 레슨인데 저희가 이번 1월에 Y컴빈니터에 조인을 하고 4월에 졸업을 하고 그 후에 3개월 동안 YC 이후의 생활을 계속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작년에 창업을 하고 YC를 겪으면서 또 그 이후에 미국에서 초기의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을 좀 배웠는지를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블루닷은 저희 회사 리걸네임이고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리걸네임이고 씽클리가 저희 서비스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씽클리로 회사를 알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간단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수아랩 공동창업자랑 초기 창업팀이 다시 만든 회사고요. 수아랩은 AI를 활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섬유 공장이에요. 섬유 공장인데 크게 되어 올라와 있는 게 장비고 이런 제조업에서 품질 검사를 할 때 사람들이 다 육안으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걸 AI를 통해서 또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수아랩은 2019년에 코그넥스에 매각이 됐었고 당시로서는 당시 국내 테크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19년에 매각이 되고 저는 보스턴으로 가서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미국에서 일도 하다가 작년에 또 같이 CTO였던 분이랑 같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아랩 하면서 두 가지를 좀 느끼게 됐는데요. 하나는 AI가 진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실제 경험을 하면서 강한 확신을 좀 얻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창업할 때도 기술 측면에서는 당연히 AI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수아랩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제조업 출신들이 막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고객지향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고 엑시까지 진행이 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얻은 확신을 기반으로 새롭게 비진을 해서 이 혜택을 많은 회사들이 느낄 수 있게 하면 정말 의미 있는 비즈니스가 되겠다. 해서 싱클리라는 제품을 시작을 하게 됐고 싱클리의 미션은 전 세계 회사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객지향적으로 고객지향적 회사가 될 수 있도록 AI를 통해 도와준다. 즉 AI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 피드백 혹은 고객 보이스가 다양한 채널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채널에서 오는 고객 보이스들을 모아서 AI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고객들이 느끼는 제품적인 불편함 혹은 서비스적인 불편함을 리얼타임으로 계속 확인해가면서 회사와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고객 피드백 분석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코그닉스에 매각이 된 다음에 그때가 이제 수아랩이 딱 글로벌 진출을 하려던 시기였어요. 글로벌 진출을 하려던 시기에 미국에 매각되다 보니까 이제 시티와 저는 미국 글로벌 제품에 대한 니즈가 강력하게 있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으면서 애초에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델라웨어 시콜 형태로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매각된다면 뭐 학교 다니긴 했고 일도 하긴 했지만 뒤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그 소셜 프로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얘가 누군지 모르면은 사실은 제품만 가지고 참 하기가 너무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걸 좀 느꼈었고 물론 그 YC 지원할 때는 이제 느끼기 전이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YC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Y컴비네이터는 아시겠지만 그 네 SF 베이어리아에 있고 그래서 각 전세계에서 온 이제 회사들이 Y컴비네이터의 프로그램을 거쳐서 이제 뭐 제품을 출시하고 고객을 확보하고 데모델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회사를 알리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YC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제가 그 YC에서 배운 그 다섯 가지 핵심이라는 블로그를 썼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를 좀 가져왔고요. YC에서 항상 제일 강조하는 거는 그 헤어로 온 파이어 프라블럼을 찾아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어로 온 파이어가 그 말 그대로 이제 머리에 이제 불붙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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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박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찾으면 고객이 알아서 찾아올 거다. 큰 틀에서는 이런 식의 강조를 하는데 흔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YC를 붙고 9월에 붙고 뭐 헤어로 온 파이어 프라블럼을 뭐 그 다음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찾으려고 뭐 줌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뭐 있는 없는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줌콜을 열심히 하고 이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MVP를 만들고 미국에 짠 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문제 정의도 잘못됐었고 이게 보면은 줌콜을 했을 때 이제 만난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뭐 친절하다는 걸 보여주거나 뭐 혹은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뭐 뭐라고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정확히 어떤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지 말해줄 모티베이션은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줌으로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방법론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 제 질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줌으로 아무리 해봤자 그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정의했었던 문제들 갖고 MVP를 만들어서 미국 가서 처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는 잘 안 됐었고요. 그래서 사진 미팅 사진 없어갖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카페예요. 카페고 이제 제 가방이고 하나 둘 셋 의자가 세 개 있죠. 그러니까 저랑 이제 저희 공동 창업자 중에 하나랑 이제 고객이랑 안 되겠다. 줌으로 했을 때는 아까 그 패널 디스커션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워크플로우를 일하고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 다 만나야 봐야겠다 해서 YC에 들어간 다음에 하루에 최대 5번 그 다음에 한 달 20일 워킹데이 기준으로 이제 20일이죠. 대충 20일 동안 이제 최대한 저희가 생각하는 그 페르소나와 유사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충 100번이 나오죠. 이제 100번 동안 그럼 뭘 하느냐 처음에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잡아요. 이메일로 연락을 잡고 이런 큰 틀에서의 카테고리에서의 문제를 풀고 싶다. 얘기를 들어봐요. 그럼 얘기를 해보다 보면 아무래도 인펄스널 만나면 조금 더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워크플로우 파악과 문제 파악이 조금씩 잡히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지었는데 뭐 만나서 반갑다. 그래서 그 너가 어떤 문제를 하는지 여기 보시면은 뭐 이메일, 베이직, 어서 이게 저희가 그때 파악한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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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가 expected output by simply 이 simply는 그 제품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아웃풋을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컨포메이션 메일을 미팅 때마다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중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 있고 이제 아닌 고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정의도 당연히 이제 저희가 계속 고객을 만나 잠재 고객을 만나면서 구체화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점점 좁혀졌어요. 여기 보면은 총 이건 총 보면은 1월 26일인데 이때가 저희 MVP 완전 실패하고 한 2주 정도 이제 지났을 때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러면 한 한 40번 정도 만났을 때네요. 40명 정도 고객 그랬을 때 정의한 문제가 한 4개 정도였고 이것도 좀 줄여진 거였어요. 그 다음에 expected output by simply 이 고객이 이제 저희 첫 그 유료 고객이 됐거든요. 이 중에 이제 하나를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한 이터레이션을 100번 돌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좁힌 문제를 가지고 MVP 만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줌으로 제가 그 어떻게 보면 반은 상상 속에 정의하던 문제에 완전 그런 실수는 피할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거는 그 벤더라고 미국의 이제 그 구매팀을 위한 사스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라이언 유라고 그 YC의 출신이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했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장남아인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도 너의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가진 창업자 너 자신을 셀링해라 라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B2S를 사는데 어떤 사람이 사실 태어난 지 2주 된 3주 된 그 제품을 가지고 선뜻 막 자기가 그 회사의 모든 사람을 설득을 해서 구매를 하겠어요. 사실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뭐 국가를 떠나서 사실은 같은 이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있든 없든 아까 앞에서 한 문제정의가 됐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해결해주는 그 팀 전체의 그 케퍼빌리티 역량을 보여주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그 구글 루커라고 그 구글 그 스위트에 있는 그 대시보드 뭐 그런 툴이거든요. 그런 거 통해서 이제 아까 이제 뭐 정의한 문제들에 대해서 expected output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일단 그게 해원 파일 프로그램으로 정의가 됐으면 이 데이터는 그 사람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웃풋 딜리버리를 빠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제로 제품 만들기 시작한 거는 거의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레슨은 이 그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시즈콘밸리 뱅크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은행인데 어 그 망했습니다. 36시간 이제 동안 그 36시간 안에 이제 망했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게 그 제 친구랑 이제 나눴던 그 와셉이라는 이제 툴에서 나눴는데 뭐 핑거 크로스 이제 뭐 SPV가 위험하다라고 전에 전날에 이제 뭐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자고 이뤘는데 그 I think we're screwed 하고 트위터를 보여줬는데 클로스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긴가 어제까지 멀쩡한다는 은행이 그래서 했더니 바보같은 질문에 오 클로스 얼 그러니까 문 다 닫았냐 그래서 야 다 닫았다고 하는데 저희 대부분의 투자금이 그때 그 실리콘밸리 뱅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왔고 이게 보면은 여기 스케줄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때는 다른 그 은행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하고 있는 로우폼에 막 보내려고 일단 했었어요. 그래서 와이어 트랜스퍼를 걸어야 되니까 걸고 이제 스케줄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세스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은행이 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진짜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 미우이고 뭐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끝나는 건 참 뭐 다이너믹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다행히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한 3일 정도의 그 정부에서 예금주들은 이제 보호를 받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 딥블루다 SPB 업데이트해서 저희 투자들한테 다 그 딥블루다시의 실리콘밸리 그 상황에 익스포스되어 있다. 얼마 중에 지금 얼마가 있고 굉장히 많은 그 비율 비중의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버린이 얼마라서 뭐 괜찮게 당장은 괜찮은데 일단은 보면은 답이 없죠. wait this out and see how things play out 기다려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 제가 이제 보냈었던 이제 메일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뭐 이런 alternative funding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긴 했었는데 다행히 문제가 잘 풀렸죠. 그래서 결국에 그 YC에서 그 어쩐지 그 리트리트 처음에 파운더 리트리트를 가거든요. 그 현금 흐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스타트업 너네가 뭘 만들던 중에 모든 이슈는 둘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공동창업자끼리 갈라지거나 현금이 떨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현금이 떨어지는 게 너가 방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실제 케이스로 이제 겪을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YC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 나왔죠.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세상에 나왔고 그 미국 그 가끔 VC들이 이제 그 비투비 사스 맵 랜드스케이프 이런 거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말 모든 섹터에 많은 로고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보면은 정말 이게 블루우션이라는 게 더 이상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사스가 다 있고 심지어 우리의 경쟁사가 아니었었던 애들도 한 2주 후면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전부 다 달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정말 모든 사스가 다 있다는데 진짜 과할 정도로 엄청 엄청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셜 프루프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에 대해서 누가 들어봤는지 그리고 유스케이스 어떤 상황에서 쓰는 어떤 밸류를 주는 툴인지를 빠르게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특히 실패하는 경우는 물론 제품을 잘 만들긴 해야 되는데 소셜 프루프를 전혀 쌓지 않고 제품이 정말 좋은데 그냥 역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도 모르면 그냥 그걸로 이제 되게 많이 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으로 제품은 당연히 이제 기본이죠. 기본적인 제품은 돼야 되는데 제품 역으로만 미국에서 정말 끝내주게 뭔가 처음에 브릭스루를 찾는다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YC 그런 동기들 중에 빠르게 성장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도 저 제품 써봤거든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동작은 하는데 그냥 그런데 성장한 거 보면은 뭐 얘가 확실히 소셜 프루프를 잘 쌓았거나 레퍼런스를 빨리 잘 쌓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품 너무 중요하긴 한데 제품만 봤을 때는 너무너무 그 많은 플레이어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좀 레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애가 오른쪽 끝에서 왼쪽이 저인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SF 저는 오클랜드라는 SF 옆에 이제 살아요. 거기 살고 있는데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 최근에 정말 많은 미덥든이 열리고 AI는 정말 다시 AI 때는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저는 돌아오고 있다고 진짜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미덥들을 그 미덥이 이제 저희 잠재고객사들을 뭐 패널로 모시고 아 죄송합니다. 고객사나 이제 뭐 연사들을 패널로 모시고 잠재고객사들을 혹은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그런 세미나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말 거의 그 매달 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게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사람들을 어쨌든 저희 홈그라운드 저희가 주최한 거잖아요. 홈그라운드로 홈그라운드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홈그라운드에서 강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컨텐츠들이 또 블로그나 링크드이나 트위터에 다 리프로듀싱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소스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한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그 YC 내에서도 과할 정도로 저희는 알리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는 그 전에 소셜 프루프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3배 4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고 두 번째는 그 문제와 고객 펼손을 계속 잘게 잘게 쪼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CS를 위한 툴 뭐 저희 커스텀 서포트나 커스텀 익스페리언스가 고객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도 이제 그 너무 문제가 커서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CS 그러니까 어느 도메인에 어떤 역할을 하는 CS 혹은 걔는 주니어야? 리더야? 혹은 워크플로우 중에 어디? 그 A, B, C, D 중에 뭐 B 단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와 고객 펼손을 계속 잘게 잘게 해야지 딱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흔히 말해서 클릭이 돼서 아 이거 내가 쓸만하겠다 라고 되고 미국은 뭐 국내도 뭐 그렇겠지만 미국은 굉장히 시간에 대한 존중을 서로 하다 보니까 나한테 웰러먼트하지 않다 하면은 가차 없거든요.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미팅 안 잡혀요. 그 뭐 잡아 나도 캔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잘게 잘게 쪼개서 그 작은 그 정확하게 그 정의된 문제부터 이제 푸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스타트업을 할 때 똑같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대부분 이제 잠재고객이라고 생각하던 애들이 대부분 전환이 안 될 거예요. 대부분 실패할 거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전 스타트업은 페어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1승을 하면은 그 다음에 1승은 훨씬 쉬워지고 마치 그 피곤한 칩술처럼 계속 덧셈이 되는 게 이게 스타트업의 또 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1승할 때까지 일단 버티는 거 1승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YC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1승에 정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유스케이스들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기반 고객 피드백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 QR코드를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연결돼요. 한국어 이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고객 피드백 많이 하시는 그런 정말 고객 피드백 성장하시고자 하는 업체들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필요하시면 여기 통해서 네 만나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